조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이용한다 안녕하세요 구제투어의 양경태입니다 드디어 그지 투어 떠나기 하루 전 전날 밤 짐을 챙기려고 집에 왔습니다 짐은 제가 안 그래도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짐을 아주 그냥 말끔하게 제가 간략하게 써야 돼요 어차피 그지 투어라서 뭐 안 왔기 때문에 어? 맨투맨 이런 맨투비 좋아합니다 이게 중대에 있는 맨투비 이틀에 같이 잘했어 제발 앞에 펀창을 내놓은다인 펀치 드는 랩트 중 장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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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트 중 아 여권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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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로 여권 신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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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시 삼십..사십육분 어 내일 저희가 아홉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찍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일 여행을 위해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자 이재영입니다 자 개그맨 이재영이구요 가볍게 옷이나 가지 도구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약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여린은 빵이에요 포켓 뵙 터빈 터빈 뵙 편의점 여기에 투기 딱 터빈 터빈 조석 큰 바이치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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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를 입고 가겠습니다. 초점에 한번 준비했구요. 5개 웨투 정도 필요하겠죠? 웨투가 어떻게 있을까요? 티셔츠가 필요하겠죠? 아, 저거 블랙을 잡는다. 벽지제질. 요거는 왜? 스포츠 느낌이고. 썸블레스입니다. 썸블레스. 홍대 아이완경에 넣었구요. 이 서버스가 비어지러! 다아악! 그럼요. 서버스 준비하겠습니다. 이 서버스 3점. 몇 번 준비 되죠? 아니 한 번 돌려봐. 한 번 안 내놔. 한 번 돌려봐. 아, 그만 돌려봐. 자, 한 번. 충전기. 가방 올라오는 휴대폰이나 충전은 예행자들이 두 번째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은 110V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캠프, 카메라. 아, 카메라 상품이니까? 일단 고프로가 저기 충전 중이구요. 고프로 가방과 케이스가 준비했구요. 어, 이렇게 모습이 여러분들 담아야 되구요. 그리고 소니 A2300 카메라와 어느 랩이 준비했구요. 이걸로 우리 김진영과. 작가님. 통제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희는. 이 정도만 준비했으면 될 거에요. 뭐,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안 가져가 생깁니다. 가볍게. 어, 어깨에 맬 수 있는 그 정도 백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내일.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지투어! 고고! 재밌게 잘 predict. 아, 지금. 하고싶다. 설치. 참기름이 두개다. 선생님이 잡아들이고. 세상에서 잘 뒤집어. 희생이. 안돼. 절대. 네. 이렇게. 나는, 그렇게. 그럴만한 광경 ini.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나는工석으로 Вы가 조심하십니까? 지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